점프해봐, 대식아. 아, 제발, 제발, 제발. 에리야, 한국 나이로 선물하고 있다. 우리가 세상을 바꿀 건데 왜 아무도 그걸 모르냐? 방찰은 아름다운 생활지 못해. 임신할 일은 없죠? 몇 개야? 세월 다섯 개. 약 10주가량 된 거로 보이네요. 아니요, 불가능해요. 왜냐면요, 저 지단 6개월 동안... 아, 뭐 이렇게 하면은 저출산이 고출산 되는 거예요, 네? 우리 애 타면, 사무스러워. 명분이 없어. 명분이 없어서 애 낳는 사람이 어딨어. 생각을 하면 시간이 사라져요. 미래야, 너 그냥 원래 계약 계약까지만 일하는 걸로 하자. 뭐 어떻게 하자고? 왜 화부터 내? 네가 네 생각만 하니까. 끝났어, 미래야. 다 끝났어. 온 세상이 나를 속이고 있어. 진짜 신기하다. 나는 그냥 똑같진 안 돼. 갑자기 모두가 그게 이상한 일인 것처럼 화를 내. 나같아. 한글자막 by 한효정